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여기 한번 소개해 볼게요 네 전화번호가 010-4124-0887로 주문하시면 되고 또 문의하시면 됩니다 방문시 꼭 전화를 하시고 방문하시기를 바랄게요 정말 본만한 다양한 창대품들이 많은 곳인데요 또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휴하분과 또 오드리하분 그리고 몽클 세라미 그리고 그림 수제공방하분들 다양한 하분들을 구매하고 계시는데요 와 정말 멋있는 하분들이 많습니다 자 요쪽부터 네 여기는 바퀴 피덤입니다 이야 네 얼굴이 사두인데요 와 정말 예쁜 꽃 모양같이 너무 예쁜 아이가 있습니다 꿀벅지에요 네 어마어마합니다 네 여기도 네 바퀴 피덤이고 그리고 여기는 에둘리스 아 네 이렇게 철화 같아요 에둘리스 철화도 있던데 철화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개마옥 큰 개마옥도 있고 화이트 그린이 와 예쁘게 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쁘죠? 방울복랑도 있고 네 요아이는 아 파퀴 포리아 네 파퀴 포리아 그리고 네 천녀금이라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요아이는 네 원종 방울복랑인데요 완전 통통합니다 그리고 조아이는 네 화이어 앤 아이스라는 아이입니다 화이어 앤 아이스 그리고 네 아우 화이트 그린이가 네 어린아이부터 또 네 별모양을 정말 하고 있죠 그리고 화이트 금이란 아이구요 요아이가 시놀이란 아이입니다 아 굉장히 독특하네요 그리고 란세올라다 요아이도 네 두드리 종류인데 백분이 없는 아인데 매력적이네요 야 요아이 보세요 너무 멋있습니다 네 꿀벅지에요 저 밑에 보시면 네 정말로 제 손목만한 목대가 있습니다 잘 안보이네요 네 나나 후꾸미니 요아이가 아모르 파티입니다 아 요아이는 뭔데 요렇게 색감이 아 애플 민트라는 아이가 정말 예쁘네요 아주 상큼한 아이입니다 애플 민트 그리고 요아이는 아모르 파티 아모르 파티 아주 피몽으로 예쁘게 물이 들어가 있구요 아 요아이가 네 미니벨 목대인 아인데 너무 멋있습니다 아주 긴 롱분에다가 심어 놓으셨는데요 아 물들미 정말 예쁠 것 같아요 아 요아이는 네 시에라 그런 종류 같아요 보라보라 하게 물이 들어가 있는데요 예쁘죠 정말 소영종 꽃들이 화분에 심어져 있는 것 같아요 와 그리고 빛감이 너무 예쁜 골든글로우도 보이고 네 요아이는 네 핑크 페페 네 핑크 페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핑크 페페 한 번씩 네 샴페인 샴페인 네 배수비오 아 원종 엘리자베스 색감이 아주 예쁘게 물이 들어가 있구요 와 국민들도 참 네 아 요아이는 굉장히 철화로 엮어져 있는데 굉장히 특이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와 처음 보는데요 너무 멋있는데요 아 멘도사 그리고 홍포도 그리고 핑클루비 보세요 아유 예쁘게 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핑클루비이구요 네 아주 큰 네 합식을 시켜놓은 건지 너무 예쁜 색감을 보여주고 있네요 요아이가 네 성령 철화 같습니다 네 성령과 철화로 뒤에는 엮어져 있는데요 와 색감이 너무 예쁩니다 네 레드 다이아몬드 정품 네 레드 다이아몬드 네 그리고 요아이는 너무 멋있는데 독일 마리아라는 아인데 이야 정말 예쁘네요 색감이 이렇게 물들미 예쁘고 네 묘하게 네 얼굴이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네 합식시켜놓은 아이들 아유 따글따글하네요 요아이는 네 샹기니아 네 샹기니아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요 샹기니아 그리고 애원이 없어 와 너무 멋있죠 어마어마한 대품입니다 요아이 보세요 영꽃 마리아 아 조그만 아인데 아유 너무 짱짱하죠 요아이가 소간지란 아이입니다 소간지 요기는 정말 없는 아이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펄레드 다이아몬드 펄레드 다이아몬드 아 같은 이름이라고 해도 와 이 색감 너무 예쁘네요 정말 이야 통통하면서 색감이 항울합니다 이야 그냥 한 번씩 이렇게 눈호강하는 것도 로즈 템틴 네 소아캠입니다 진짜 케빈 카이죠 확실한 행복이네요 네 소소한 확실한 행복이 아니라 확실한 행복이네요 보헤미안 철아 요아이는 네 체어맨 네 체어맨이란 아이고 제이드 스타인데 사두 군생입니다 와 여기는 정말 예쁘죠 핑크 샴페인 와 여기 물들 보세요 한엽 네 피델레오 네 한엽 피델레오 어우 쪼꼬미 콩분들 블루드래곤이 나왔습니다 드디어 블루드래곤 네 요아이는 아주 상큼한 아인데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라인 핏감이 굉장히 예쁜데요 아 여기가 아주 네 상큼한 색감이 나오네요 네 워아이니 네 워아이니 네 요쪽으로는 색감이 너무 예뻐서 그냥 한번 보여드릴게요 브레이브도 보이고요 와 요아이는 뭐 콜로라타 종류인데 와 색감 정말 예쁘네요 네 르노딩금도 보이고 네 카시오 적금도 보이고 아리엘 철아입니다 아리엘 철아 네 아가보이데스 몽블랑 이름이 모나미라라인데 특이하네요 벤바디스 네 잘 달구어진 벤바디스 어 티엠도 보입니다 어 티엠이 정말 젤리같이 쫀득쫀득하게 익었습니다 콜로라타 종류같은데 어 로우도 보이고요 네 조금 초록이지만 홍매화도 있습니다 덴트라잼이에요 덴트라잼도 보이고 네 까미우 클로텔이란 아이입니다 까미우 클로텔 와 정말 대품이죠 그리고 네 포이소이 금 그리고 요아이가 초콜릿이란 에오니엄 속 아이입니다 그리고 양진 양진도 있구요 요아이가 닥터버트 필드금도 있습니다 아 정말 다양한 아이를 구비하고 계시는데요 네 요아이는 맥라이징 맥라이징 그리고 와 파랑색 요아이는 네 춥스 철화 같구요 네 블랙사바스란 아이입니다 와 블랙사바스가 네 요렇게 달궈지면 요렇게 예쁜 색감을 나오네요 아내가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예 철화 종류 마제스타 철화 샤포테 라자아가 금도 이렇게 보이구요 네 홍시 네 대품 창들 있는 곳인데요 와 이름도 뭐 잘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한 아이들 대품들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눈으로 보시고 한번 방문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블랙킹 마리아 크림 가루만 요나스쿨 아 요아이가 토카타란 아이입니다 와 요아이 너무 예쁜데 이름표 한번 볼게요 아 봉황마리아입니다 요아이가 이야 봉황마리아에요 와 색감이 너무 예쁩니다 봉황마리아 네 철화로 엮어져 있구요 마돈나 금입니다 마돈나 금 마돈나 금 네 저쪽으로도 한번 가볼게요 대품들 마리아인데 정말 통통이입니다 통통이 마리아 케빈카이죠 케빈카이죠 네 요아이는 네 쿠스 맘인가 약간 네 몬스터 피리 안에 나왔습니다 환녑 스프레이드 예쁘죠 예쁘죠 물들 보세요 환상입니다 정말 요아이가 환녑 시 사람아 아 환녑 사가마리아 네 제가 글자를 한글을 못 읽습니다 환녑 사가마리아란 아이예요 네 요런아이들 네 네 프랭크 뭉크 아 프랭크 뭉크네요 카르멘 야 정말 멋있죠 카르멘 그리고 한엽 네 가이저 핑크핑크하게 색감이 올라왔는데요 너무 예쁘죠 이야 손뜩 보세요 네 백마니에요 요아이가 백마니 백마니 그리고 메비우스 금 네 쌍두로 이루어진 아이 메비우스 금 푸에블라 푸에블라 약간의 그레이핏감이 아주 묘한 매력이 있는 아이 네 요아이는 네 사두인가요 수영이 멋집니다 사두로 되어 있구요 환녑 머큐리 멋있는 아이죠 그리고 연꽃 마리아 어마어마한 대품들 슈퍼클론이에요 네 아주 네 수영이 너무 멋진 것 같습니다 와 네 슈퍼클론 선별종 되어 있습니다 아 요아이가 에이프릴 금 에이프릴 금이에요 네 사두로 된 아이고 네 라탐입니다 라탐 라탐 너무 예쁘죠 깨몽으로 물이 들어가 있는데요 화사하게 은은하게 나옵니다 요아이가 프랭크 엠버 금이라는 아이예요 그리고 홍상생술 또 요아이가 핫엽 앙주라는 아이예요 핫엽 앙주 그리고 도간마리아 캐럿 로즈 다이애나 환녀 원종 베션입니다 야 환녀 몬스트마리아 아 몬스트필이 살짝 나오죠 야 정말 다양한 아이들이 많습니다 로즈 마리아 요렇게 그냥 한 번씩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사과마리아란 아이예요 사과마리아 아 스포리냐 스포리냐 알렉산드도 있습니다 와 원종 베션이구요 네 요렇게 이름표 제가 와 달샤벳이란 아이입니다 달샤벳 요기는 색감이 너무 예뻐요 와 뭔데 이렇게 예쁘죠 아 요아이가 아메스트로 금 네 아메스트로 금인데 너무 예쁘네요 이스트 로즈 미국 슈퍼클론 프리모리 그리고 들어오는 입구에 로우 제품도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는 네 요아이가 또 포이소이금 네 아주 큰 베풍 베풍도 보이구요 아 파라다이스 요아이가 파라다이스란 아이예요 그리고 여기는 어 춘봉 철화금입니다 야 야 그리고 무지개 어 여기는 샤포테 네 창 종류 아이들 창이 아니라 네 선인장 종류 아이들 네 금 종류 아이들 너무 예쁘죠 이렇게 아 어마어마한 대품들도 보입니다 원종 애보니도 보이고 네 수박선인장 수박 모양을 한 수박선인장 저 많이 봐보세요 와 풀읽기 어마어마합니다 멋진 아이 벤바디스가 어마한 대품입니다 펜지도 보이고 여기는 쪼꼬미 네 아 립톱스 하고 네 하월시아 종류 아 다양한 아이들 와 쪼꼬몬 몸값 구한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네요 립톱스 크기가요 와 어마어마하네요 정말 버컬리 네 특이한 모양을 하고 있는 아이들 코노 네 요아이가 고질라 금이란 아이네요 와 프리카 식물도 아주 다양하고 그리고 습지아 보세요 습지아 어마어마합니다 와 정말 네 어마어마한 대품이구요 올팻이 저렇게 있네요 올팻 그리고 요아이가 아 더스티 로즈라는 아이입니다 더스티 로즈 하 네 요아이는 라지아가라는 아이구요 어 그리고 요아이는 레드글로우라는 아이입니다 조금 초록한데 아주 통통하네요 그리고 요아이는 피치스 웨이브라는 아이 야 큰 대품입니다 네 요런 아이들 아우 가시오 조금 네 요아이는 마케베니아 마케베니아에요 캔디라는 아이고 야 요기는 프릴인데 너무 멋있습니다 홍매화도 저렇게 네 아주 살짝 물덜미 너무 맑고 예쁜데요 홍매화도 보이고 요아이는 페리도트 같습니다 네 멕시코 스노우볼 네 아우 너무 다양한 아이들이 많죠 그리고 또 주변 경관이 너무 뛰어납니다 아주 산속에 아름다운 곳으로 네 살짝 네 드라이브 하신다고 생각하셔도 좋을 듯해요 주변 경관이 아주 네 시골에 온 듯한 그런 느낌도 들고요 아메치스입니다 와 색감 보세요 동글동글하니 너무 예쁘죠 그리고 클라우드 클라우드 네 조기는 누에네 진주 네 합식해 놓은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요아이 보세요 와 메비나 금인데 아주 큰 대품이네요 너무 예쁩니다 주피트 이 아이가 네 시트리나라는 아이 시트리나 이야 묵어서 정말 예쁘네요 시트리나 그리고 간주 네 간주 뭐 그런 아이들 어 소믈리에 소믈리에 네 아보카도 크림 이야 없는 아이들이 좋죠 대단합니다 와 이런 데서 아주 고저넉한 곳이던데 아미스타라는 아이입니다 아미스탄은 조금 달구셔야 될 것 같고요 고저넉한 곳인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거 뭐야 멀로예요 ㅎㅎ 파랑새도 보이고 멀로가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네 백봉도 있고 네 아르지 이야 둥근잎 비치우리대 또 봐도 예쁘네요 네 요아이는 숲속의 요정 네 구미리 같은데요 어 너무 잘 키우셨습니다 와 빨갛게 물들어가 있네요 요아이는 뭐 샐러드 볼인가 그런 것 같고요 네 흑장미 아주 분쇄 큰 대풍 분쇄 네 여기도 흑장미가 보입니다 이야 와 요아이는 너무 예쁘죠 흑장미가 흑 흑 흑 네온 나이트라는 아이입니다 네온 나이트 아 창종료 중에서도 그런 아이가 있네요 네 제이드스타 네 요렇게 와 정말 너무 예쁜 색감들 정말 황홀한데요 아주 산속에 고즈넉한 곳에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펜바디스 네 요렇게 아주 어 드라이브 삼아 구경 오셔도 너무 좋을 듯 하구요 어 라올이 조금 네 조금 더 색감 물듬이 어 예쁘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조금 네 그렇구요 이야 하 화분도 너무 멋진 그런 곳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보여드려도 어마어마하죠 이야 네 요렇게 방문해 보셔서 네 예쁜 아이들도 한번 품어보시기를 바라구요 네 네 금종류 창금종류 아이들도 아주 다양하게 구비하고 계시구요 네 화분들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제가 여기 와서 또 이렇게 창종류가 다양하다라는 거를 또 새로운 아이들도 많이 네 어 보고 배우는 것 같습니다 또 국민이들도 엄청나게 예쁘게 심어 오셨는데요 네 두둘리부터 시작해서 세상에 이 백봉은 정말 어마어무시하게 큰 백봉이에요 네 정말로 웃음이 저절로 나오는 그런 장소입니다 아 너무 예쁘게 제가 구경하고 가는데요 네 전화번호 왼쪽 상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네 방문시 꼭 전화를 한번 확인하시구요 방문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네 이미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늘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